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머리는 좀 지우고, 손질, 방금에 최대한 도움을 보셔서, 머리를 좀 지우고, 반대가 있는 분들, 굉장히 좋습니다. 머리는 좀 지우고, 연생분들도 답답하지 않습니다. 네, 좀 신경 써주세요. 신경 써주세요. 네,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. 시키세요. 어디에 한층으로 이렇게 계획해 주십시오. 됐죠? 자, 자. 가만히 서 계세요. 자, 다음 분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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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